자, 보트! 보트! 가네! 사람들이 집집마다 저렇게 보트가 있어서 들고 나와서 타고 수영은 잘해야 되겠다 응 뭐, 저거는 바다 그 정도는 대관한 곳이 안 무섭지 흐흐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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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나무? 응 애들이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하고 응 저 옆에 있는 아줌마는 혼자 의자 하나 갖고 와서 물병 하나 갖고 와서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앉아있다가 멍 때리고 있네 그냥 가만히 선글라스 쓰고 이야 이거 봐 장관이야 장관 이런데 와가지고 사람이 없어 근데 어디를 가나 하아 인구가 적으니까 이런 장점인데 좋다 브루노레이크입니다 브루노레이크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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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